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 박주현 선생님께서 이영복씨 노래 줄리아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남자 키에서 한 키 올렸어요 남자 키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줄리아 그때는 울부짖는 데가 음이 조금 한 키 정도는 높아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샵 두 개로 한 키 올렸어요 줄리아 테너 색스폰 샵 두 개입니다 샵 remindsesta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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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